나랑 같이 있는 거 뻔히 알았을 텐데 응? 은근히 신경 쓰인단 말이지 아이... 혜리랑 나랑 알고 지낸 지 10년도 넘었어 그럼 걱정하지 마 질투나? 질투는 무슨 일 이 근처엔 웬일이야? 여 근처에 왔다가 언니 생각나서 요새 내 생각 자주 한다 너 응? 그런가? 지난번에도 치킨 사 들고 왔었잖아 내 생각나서 샀다면서 아... 그랬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? 웬일이야? 소율 언니한테 줄 게 있어서요 아... 줄 게 있어서 집까지 찾아왔어? 내 뭐 얼굴도 줄게 하... 지극정성이네 네? 너가 소율이 생각하는 마음은 고마운데 적당히 해 응? 너의 질투나? 내가 우리 고마워서 즉, 내 조언이 있어도